그 때를 아십니까 우리의 가난이 온몸으로 달려들던 과거를 오늘 같은 밤이 되면 두고 온 고향의 명절이 싸늘한 아파트의 철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고향의 살이 불 뛰쳐나와 아파트의 난간에 매달린 추석 달무리 속에는 나익은 신문지 속에 희미한 동그라미 사진처럼 잊혀진 그때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명이었으면 하는 그때의 가난과 비패 불과 3, 40년 전에 그때는 회상처럼 추억처럼 편지에 쓸 일이 아닙니다 햄조각을 먹는 오늘의 아이들 앞에서 수제비를 추억삼아 먹으며 그 햄조각이 꿀꿀이 죽 속의 가장 큰 건건이었음을 기억하는 어른들 63층 빌딩을 조르는 아이들에게 시공간을 설명할 수 없는 어른들 붕어가 누워있는 풀빵을 먹으며 끓임물 담은 유담보로 겨울을 나던 일 배 꺼진다 뛰지 말라던 할머니와 전기 단다 일찍 자라던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며 그리고 솔껍질을 벗겨 먹으며 밀교를 씹던 아이가 어느 날 큰 군화를 끌고 까맣게 염색한 군복을 입고서 계절을 앓던 그때 오늘처럼 그때도 추석 명절에 대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잘 살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날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오늘 우리는 그때의 그 희망을 가졌던 날들을 잊고 말았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그때를 아십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넘어온 보릿고개와 우리 어머니들이 벗어버린 몸배와 우리의 얼어 터진 손등에서 핥던 신가루의 사연을 앓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들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닌 땀 흘려 갖고 가는 삶의 결과인 것을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지금 희망은 더합니다 군내 나고 가난했던 것, 추웠던 것 대신에 자리 잡은 넘치도록 넉넉한 오늘과 내일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날을 살아가려면 우리 오늘의 갈등과 투정이 얼마나 허망스러운가를 그때를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고향으로 가는 열나흔날 달은 보름달보다 열엿샛날 달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스탠드를 가득 메운 관종들의 시선이 축구공의 방향을 따라 쉴 사이 없이 움직입니다. 한숨과 환호가 교차하고 슛하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관종들은 그물이 출렁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고 맙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축구. 공 하나면 축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모레면 아시아 경기 대회가 열립니다마는 올림픽 경기군 지역 경기군. 그 경기의 휘나래는 어김없이 축구 결승으로 끝을 맺는 걸 보면 축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경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문적인 축구팀만 전국의 400개 팀. 일반인들이 취미로 즐기는 조기 축구팀이나 직장별 지역별 아마추어 축구팀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모두가 산뜻한 축구복에 축구화를 신고 아무리 이름 없는 팀이라도 예비공 서너 개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던 공이 터지면 다른 공을 차면 되고 그 공도 터지면 새 공을 사면 됩니다. 그러나 쭈그러진 축구공 하나를 얻기 위해 20리 산길을 맨발로 뚜여갔었다는 불과 3, 40년 전의 얘기가 까마득한 옛날 얘기로 들리는 것은 우리들이 오늘에만 집착해 살아왔지 그때 그 어려웠던 우리의 어제를 너무나 쉬 잊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옷을 입은 거 보시다시피 얼마나 아름다운 복장을 입고 얼마나 좋은 볼에다가 얼마나 좋은 축구화에다가 장비들을 갖추고 볼을 차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여가지 좋은 볼이라든가 좋은 유니폼이라든가 또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볼을 잡은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재정 때의 축구를 시작해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일본 사람이 말리는 것을 억지로 찾지만 해방 이후에도 빈곤 속에서 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또 좋은 환경을 저희들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빈곤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은 장족의 발전을 했다는 것은 비단 한강면의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기적을 안 둘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 없이는 모든 문화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축구볼 하나가 그 나라의 국민의 문화수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 40년 전만 해도 돼지 잡는 환경은 구경거리 하나였습니다. 해방이 되고 그리고 전쟁이 닥쳐들어서 우리의 삶이 혼돈과 황폐의 밑바닥에 눌려있을 때이니까. 마을의 혼사나 회갑 같은 큰 잔치나 벌어져야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고작 1년에 겨우 한두 번. 생선이나 고기는커녕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풀처럼 쑤어 만든 불대죽이 다반사였고 그나마 쉬이 꺼진다고 깡중 꺼지지도 못하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우통을 벗어져 친 마을의 장정들이 발부둥치는 돼지를 마당으로 끌어냅니다. 운명을 예감한 돼지가 한바탕 소동을 피우기 마련이 이 틈을 타서 돌단밖에서 기웃거리는 아이들이 하나 둘 문 안으로 스며듭니다. 평소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든 청개구리 아이들도 이날만큼은 어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얌전한 표정을 짓습니다. 심부름을 제일 잘하고 많이 한 아이에게는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돼지의 오줌통 행운을 잡은 아이가 행여나 누가 뱃을 세라 두 손에 움켜쥐고 살인문을 빠져나가면 나머지 아이들은 우르르 그 뒤를 쫓습니다. 개가 먹이를 물고 구석진 곳으로 찾듯이 아이들도 흐미진 곳을 찾아 옹기종기 모여앉습니다. 밀대를 꺾어 오줌통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오줌통은 풍선처럼 부풀어오르고 명조실로 끝을 묶으면 영락없는 축구공입니다. 애들 머리통만 한 이 오줌통 축구공은 천연가죽이니만큼 대단히 질겨서 잘 터지지도 않았고 탄력 또한 요즘의 가죽공 못지않았습니다. 오줌통은 볼이 없으니까 동네에서 돼지 잡을 것 같으면 오줌통은 어디다가 바람을 넣었지만 그 바람 넣어도 그게 뭔가 딴딴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주 흐늑흐늑하지. 그걸 놓고 지면 멀리에도 안 갑니다. 지면 그냥 택태굴 택태굴 굴르고 굴르고 흙이 묻어요. 그거 더럽지 사실 말이에요. 그런 걸 그래도 그게 없으니까 그걸 해도 그냥 지고 그게 없으면 정말 새끼 새끼를 이렇게 말아 살랑한 속에는 헌 누데기 같은 걸 전부 이렇게 해서 국부를 맹겨서 치기도 하고 공을 차는 장소도 손바닥만한 공터만 있으면 어디나 좋았습니다. 산비탈이나 개울가도 좋았고 추수가 끝난 밭이나 논이면 더욱 좋았습니다. 돌불이 나무뿌리에 무릎이 까지는지도 모르고 흙먼지를 하얗게 뒤집었을 때까지 오줌통을 차댔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의 사오십대 장년들입니다. 남자애들이 오줌통을 차는 동안 여자애들은 그네를 띄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커다란 당산나무에 줄을 매 그네를 띄었고 학교 같은 데서는 통나무를 잘라 기둥을 세우고 새끼를 꼬아 줄을 맸습니다. 깡충치마 또는 통치마라고 불렸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애들은 길게 따온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며 담장 너머 옥수수밭 사이로 오줌통에 정신이 팔린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일제가 남기고 간 검은 조끼라든가 각반을 차고 도르는 집신이나 고무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새끼주를 질끈 통여맨 자림으로 공을 찾습니다. 공도 새끼를 천이나 소매 통여맨 새끼공이나 소털을 모아 뭉친 소털공 또는 소 돼지 같은 가축의 오줌통이었습니다. 도시 근처에서는 오호공이라고 불렸던 조그만 고무공을 찾은 곳도 있었지만 가죽이 씌어져 있지 않은 한겹짜리 그 고무공도 보통 귀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고무공 하나면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의시될 수가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골목대장 노릇도 할 수 있었습니다. 놀이가 별로 없었던 그 시절 축구는 그만큼 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축구는 해방이 되기까지 일제의 숱한 시기와 억눌림 속에서도 김용식 민병대 같은 스타를 탄생시켰고 해방이 되자 본물 터지듯 급속히 보급됐습니다. 기껏해야 자치기나 재기차기 비석치기 땅따먹기를 하며 놀았던 아이들 사이에서는 축구는 전혀 새로운 놀이였고 정구나 야구가 비싸고 일정한 장비가 필요했던 데 반해서 축구는 오줌통이나 심지어 깡통까지 대용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해방과 더불어 축구팀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전문 선수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선수가 되려면 비싼 공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했고 그래서 대개가 부잣집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나은 형편으로 특별 주문한 수제품 가죽공을 쓸 수 있었지만 축구공을 보물단지처럼 아껴야 했던 것은 시골아이들의 돼지 오줌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축구아이들도 바르고 그걸 오래 가죽을 뺐다가 오래 지탱하기 위해서 와세린을 바릅니다. 와세린 그래가지고 그 공을 오래 쓰도록까지 한 번 차면 와세린을 바르고 또 한 번 차고 와세린을 바르고 축구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차면 그 빨아가지고 또 와세린을 바르고 그 귀한 보물들 생각해가지고 그걸 배우고 잡니다. 안고 자고 공이 그런 공 가지고 안고 자고요. 그때부터 선수들이나 쓰던 가죽공도 하나 둘 일반인들 사이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구공은 요즘 같은 한겹짜리 접착공이 아니라 외핀 가죽과 내핀 튜브가 따로 떨어진 이중공이었습니다. 이 공은 튜브가 즐기지 못해 조금만 충격해도 쉽게 찢어졌고 바람도 자주 빠졌습니다. 깊고 때우고 바람을 넣기 위해 축구공은 수시로 자전거포를 들락거렸고 공이 못쓰게 될 때쯤이면 원래 튜브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꿰매거나 더 쉬운 고무가 덮여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렇게 축구를 하는 건지 노역을 하는 건지 모르게 뛰어다니는 사이 축구의 매력에 자신도 모르게 빨려든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을 차며 놀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전한 놀이조차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연학습을 통해서나 어려운 푸시 알고 있는 소먹이기 꼴베기는 물론이러니와 나무하기 애기보기 빨래하기 등 집안에 자질구레한 일들은 의뢰의 아이들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농사일에 바쁜 부모님들은 새벽에 밭에 나가면 해가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셨고 학교 갈 나이만 되면 아이들도 당연히 그러려니 여겼습니다. 공을 찬다고 밥이 생기니 돈이 생기니 하시는 부모님들 앞에서 아이들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반평생을 축구와 함께 살아온 40, 50대 축구인들은 누구나 그런 경험 속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여수에서 열린 군경민 전국진선축구대회는 당시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었나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대회는 당시 고 김용식씨가 주축이었던 사총공군 홍도경씨가 골기파로 뛰었던 부산 조선방지 막강한 실력의 순천철도 등 전국의 쟁쟁한 팀들이 망라된 전국규모의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골포스트는 통나무와 대나무로 만들어 세워졌고 골레트는 새끼를 꼬아 엮은 것이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국규모의 축구대회로서는 민망한 노릇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도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56년에 있었던 국가대표팀의 외상항공료 사건은 지금도 축구인들 사이에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습니다. 제1회 아시아축구대회 예선과 본선 경기에서 였습니다. 동부지역 예선 2차전을 입회 대만으로 출발을 해야 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파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항공료를 외상으로 달고 떠났고 심적 열등감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2대1로 격파해 국민들의 눈시울을 적셨던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상 곧이어 열린 홍콩에서의 본선 경기 때에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은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60년대 들어서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우리의 경제사회 여건에 힘입어서 축구도 발전해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몇 번의 좌절과 실패는 있었지만은 아시아 최강에 오른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올해 드디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함으로써 세계 무대에 진출했고 아시아 경기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림에 따라 우리 축구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아시아 경기대회 축구 경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국산공이 국제공인구로 공식 사용됨으로써 우리의 자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돼지 오줌통을 얻어차면서 일본인들이 동량하듯 던져두던 고무공을 차면서 국가대표팀을 외상 비행기에 태워보내면서 우리는 오늘을 이어보내왔습니다. 축구 강국이 됨과 동시에 세계 유수의 축구공 생산국이 됐고 축구공 수출국이 된 것입니다. 축구 강국인 스페인의 볼을 수출한다면 유명 메이커인 브라인 윌선 스폴딩 등에 주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폴딩 같은 회사에서는 자기네 공정을 피해자하고 현재 저희 회사에서 전량 공급받아가지고 이것을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회사 규모는 세계에서 2위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돼지 오줌통에서 튜브공으로 튜브공에서 다시 현재 한해 200만개가 넘게 생산되는 국제공인구로 축구공이 걸어온 지난 40년간의 역사는 그대로 해방 이후 우리의 현대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구장에서 울긋불긋한 유니폼을 받쳐입고 반짝이는 축구화로 경기용 축구공을 차는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이 헤쳐온 지난 40년간의 가시밭길은 결코 캐캐 묵은 옛날일 수 없습니다. 오줌통을 차던 사람들은 바로 이 어린이들의 아버지였으며 축구공을 들고 자전거 포로 달려가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형님과 삼촌들이었습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이제 한마음으로 환호할 아시아 경기대회 킥오프 그 뒤에는 갓난이를 따라가던 영구의 낡은 고무신 같은 우리의 갓난이 있었음을 그때를 아십니까? 불과 3,40년 전 우리 스스로 잊어왔던 고난과 가난의 길을 내일 명절상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속에 오늘 되살려 지금 아이들에게 빌려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돼지 오줌통 그 축구공의 이력서는 오늘 우리 본용의 노비문서처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